묵박이다 내 별명. 무시하면 빡 돈대서 묵박이. 누가 나 재무시하면 피가 막 뜨거워지고 빡 돌아서 없던 힘도 생기거든. 아리 그리. 저 아리가또. 무슨 말인가? 계란같이 깜빡에 확 쳐다 넣어드릴 테니까. 어머 너도 덤벼봐 삼식아. 요기든 뭐든 해봐. 이따 밤 10시에 델려줄게. 저줌마가 돌았나 이씨. 우리 엄마한테 사과 하나 구해. 자식아 화이팅. 제 옆에 내가 그 악플러네. 응?